네, 이미 오늘 시장이 뜨거운 지금 좀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이 관련된 수산 섹터라든지 또 뭐 사료 비료 쪽에서 지금 수익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떤 쪽 테마에서 좀 생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 쪽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이 괜찮게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철강 섹터, 금속, 비철금속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또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만 또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초반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 하셨는데요. 관련 종목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철강 쪽을 살펴보면 어쨌든 비철금속 세계 대장주라고 하죠. 알코아, 알루미늄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 미국 쪽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 US스틸 이런 기업들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보면 지난해 11월 달에 현대제철이 한 4만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현대제철, 포스코가 어쨌든 5년 동안 자산가치 대회에 봤을 때 한 0.3배 정도 수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철강 쪽은 러시아 쪽에서는 제재가 들어가면서 철강 업체들의 부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제3국으로 쿼드, 쿼트 이쪽으로 할당량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철강 쪽도 역시 공급 부족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철강 가격의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수요, 후방업체 산업이죠. 자동체라든지 조선 이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또 전담시키는 데서도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값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래서 현대제철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쨌든 4만 원 아래에서는 상당한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연초에 형성됐던 4만 6천 원대 위로 본다면 PBI 어쨌든 0.4배 정도가 한 5만 7천 원대 후반대가 되는데 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대제철 그렇고 하이스텔 금강철강 등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들이 시적도 굉장히 지금 지난해 잘 나온 상황이죠.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계신 거죠? 네, 그렇죠. 하이스텔 중소영업체들도 어쨌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주 전에 방송에 왔을 때 원장 관련해서 보성파워택이랑 이런 대장 성격이 신고가를 딱 날려버리면 신고가에서 늘려줬을 때 또 잡으면 한 번 더 시세를 주거든요. 그런데 하이스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어제 한 번 날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소영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신고가를 뚫은 5천 원대 가격에 대해서 또 한 번 조정이 오면 또 한 번 더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꼬리가 많이 달렸으니까 한 번 관심을 보고 있다가 5천 원 정도 근처에 오면 또 한 번 더 잡아가지고 또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가장 이 중에서 주목하신 종목이 있으신 건지 또 다른 종목을 보고 계신 건지요? 저는 어쨌든 성향이 좀 그런데 보통 중소영주를 건드릴 때는 어쨌든 차트나 좀 짧게 짧게 매매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가 않고 좀 끌고 가면서 안전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분들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에서는 어쨌든 금속, 비철금속 중에서 비철금속 업체인 풍산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리가격 상승하면 들썩이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풍산이 구리 제품이라든지 구리 합금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동호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리 가격하고 방향성을 많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업체 중에서는 2구 산업의 대창 이런 게 많이 움직였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차트럼을 보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전체적으로 정별로 전환하면서 상승 초입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방산 사업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동 쪽으로 수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이 조금 낮게 유지는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도 이익을 뽑아내니까 바로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3만 원대는 기회를 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만 3천 원 초반 3만 2천 원 2천 원 후반대에서 한번 잡아가가지고 좀 위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수급 상황도 이번 주 계속 상승렬이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함께하신 분 맥머니의 김봉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